말을 하거나 찬양을 할 때 좋은 목소리는 더 높은 전달력을 갖고 있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좋은 목소리도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주 크리스천신문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미주 크리스천신문이 주최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가 지난 월요일 퀸즈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성악 전문 연주자로 활동했던 김만규 목사는 좋은 소리를 내는 원리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김목사는 언어학상 한국어는 프랑스어처럼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는 성악 발성의 원리를 가지고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설교를 할 때 좋은 목소리로 설교하면 전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교자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의 세미나였지만 참석자들은 좋은 목소리를 내는 원리와 관리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만규 목사는 현지 한국에서 그리스도 중심 선교교회를 단임하며 전문 음악인들과 함께 세계 문화선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